한국의 하늘이 자, 오늘은 아, 今天, 今天, 啊, 今天, 今天,, 啊, 今天, 啊, 今天, 어, 今天, 啊, 今天, 啊, 我告訴 你們 한국의 거취 저 거취의 이름은 핫타임스 핫타임스는 SM도 발라드의 거취 다우팅의 거취 그래서 제가告诉 여러분 비트 처음에는 비트 랩으로 시작합니다 랩開始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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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지마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This Hey! I'm gonna tell about this 그 다음에 애드립이 시작됩니다 3단 애드립이 시작이 되는데 Hey! My 내가 inn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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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을 조금 낮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자 아 아 한국어 거취 를 거취 저 거취 핫타임스 인데요 SM도 발라드도 거취 고취 1. Hey Hey, I'm gonna you tell about this. Show me. 어... 왜? Hey! 영어니까요. 해석은 각자의 해석을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번째 애들인데요. 그러면 저의 슈에셩이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I'm gonna tell you about this. I'm gonna tell you about this. There! 하하하 피라 으으으으으으으! 감사합니다.